안녕하세요 시스타29에요 맞아요 저희 올해 아홉수입니다 제가 아홉수 멤버가 된 이유는 또래 중에 제일 재수없는 애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얼마전 저보다 더 대단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바로 원앙이 우리 리듬의 몸을 한번 맡겨볼까? 좋아 근데 이상해 우리가 춤을 추는데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고 있어 왜 그런거지? 아홉수라 그래 아홉수 내년에는 우리 춤춤을 좋아할거야 올해는 아홉수라 그래 우리 젊은 없어 그러니까 내년까지 계속 춤을 춰 좋아 좋아 아홉수 아홉수 내년 점심쯤에 허경환한테 답장 올거야 아홉수 목마르다 우리 뭐 좀 마실까? 그래 힘들다 음 미스터송 아홉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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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오셨나요? 어 우리가 늘 먹던걸로 줘 수돗물 두잔이요 아홉수 아홉수 저희 근데 매번 오실때마다 수돗물만 드시면 안될거 같아요 이제 술도 좀 시키세요 뭐라고? 술도 좀 시키세요 뭐? 술도 좀 시키셔야 될거 같아요 귀여워 수돗물 갖다드리겠습니다 어 아 저기 미스터송 예 오늘 내가 쏜다 어? 독한 걸로 두잔 정말이요? 나 오늘 망가지고 싶어 여기서 더 망가지시면서 귀여워 저기 미스터송 예 수레 못할 생각하지마 엉숭아 생각하지마 음융한 생각하지마 우리 정신 혼미하게 해서 어떻게 할 생각하지마 음흘란 마귀 넌 개냥 마귀 아웃스라 그래 아웃스 아웃스라 그래 아웃스 내년에는 마귀 아니라 막 귀여울거야 귀여워 갖다 드리겠습니다 저기 미스터성 나 저기 궁금한게 있어 나 어제 처음으로 서민체험 해봤어 그거 뭐라 그러더라 그거 먹어봤는데 왜 동그래가지고 안에는 막 흰밥이 막 차있고 밖에는 까만거 김? 김이 이렇게 둘러싸여있고 블랙앤화이트로 그리고 막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여러가지 음식이 그 안에 막 들어가있어 그리고 서민들은 이걸 먹으러 막 천국에도 간대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? 이거 아 그게 아 미스터송이 나 한번 먹여주고 싶댔잖아 니킥이요 아니 미스터송이 나한테 한번 싸주고 싶댔잖아 비비탄총 아 비비탄 천국이 어딨어 새총 따발총 아 바주카포 아홉수라 그래 아홉수 아홉수라 그래 우리 잘못 없어 아홉수라 그래 내년에는 미스터송이 바주카포 아니라 참치김밥 싸줄거야 갖다드리겠습니다 미스터송 예 나 어제 모르는 남자한테 대시받았잖아 아니 글쎄 내가 백화점에 차를 끌고 갔다?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서 모르는 남자가 주차권을 뽑아주고 어서오세요 하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는거야 남자들 왜그래? 하마터면 내 연락처 줄 뻔했잖아 근데 그 남자에게 주지않은 연락처를 미스터송에게 주겠어 음 내 연락처야 연락해? 귀여워 예사님 저 그만둘께요 지금 그만둘께요 미스터송 왜 안넘어와? 야 너 미스터송 한번 데리고 놀고 싶니? 성현아지 그럼 이렇게 해봐 정말이야? 남자들은 화끈한 여자 좋아해 그래? 내가 한번 해볼게 아 사장님 아 진짜 미스터송 예? 어? 왜 이러세요? 닥쳐 나 자취해 따라와 아웃스라 그래요 아웃스라 그래 아웃스라 아웃스라 그래 내년에는 미스터송이랑 너랑 합칠거야 우리는 아웃스라이래 아웃스라 아웃스라